4차 산업혁명이 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예측을 하고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사전에 대응하지 못하면 최근에 우리가 일본 핵심 소재 수출 규제 문제에서 보듯이 사전에 이런 문제들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미래 모빌리티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선진국들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미래 자동차가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세 가지로 보입니다. 인프라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다. 전기 자동차를 타면서 습관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공유 차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차를 소유하지 않고 필요할 때 차를 빌려 타는 그러한 소유 문화가 많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큰 변화는 모빌리티의 프리덤, 이동성의 자유가 오는 거 아닌가 또 이러한 기대를 갖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환경 규제가 강화될수록 친환경 자동차의 필요성은 더 높아진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는 거의 한 50%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확대될 것이다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환경과 교통 환경을 실시간으로 학습하면서 인지하고 주행을 해야 하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많은 복합적인 기술이, 응용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친환경 자동차가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려면 인프라가 확충이 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운행에 관련된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아직 가격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보조금 정책을 통해서 경제성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 개선과도 많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 자동차가 어느 정도의 본 궤도에 올랐던 것은 이러한 전기 자동차의 성능 개선이 수반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와 대비해서 수소 자동차가 갖는 경쟁력은 굉장히 좀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아직까지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급 대수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려고 하면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되고 사고가 났을 때 책임 관련된 그런 법이 정비가 돼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래 자동차는 자율주행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친환경 자동차에 탑재가 돼서 운행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기반이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절 없는 모빌리티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교통수단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교통체계와 이러한 새로운 미래 자동차의 교통체계를 연계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요금체계까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교통수단을 이용을 했을 때 바로 그 요금체계까지 연계가 돼서 환승을 했을 때는 그러한 좀 더 교통비가 절약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그런 환승은 없앨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모빌리티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 자동차 기술이 실제 모빌리티의 서비스로 연결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피지컬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 라지컬 인프라로 이렇게 구분을 해봤는데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교육 홍보를 통해서 이러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펴나가야지 자율주행 자동차를 포함한 미래 자동차의 수용성이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전기차인지 수차인지는 상관이 없죠. 자율차이면 되니까요. 어떻게 보면 동력원이 다를 뿐인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자율차를 개발할 때 보통 전기차로 많이 개발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미래에는 전기차, 수차, 제로 비이컬이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생산부터 소비, 그 다음에 재활용까지를 다 보고 난 뒤에 아, 개선 가능성이 있다. 없으면 미래차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보고하기 때문에 아마 미래 자율차도 중요하지만 자동차의 미래를 좀 생각을 한다면 이런 전가정 평가 기준으로 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율주행자동차랑 전기자동차랑 약간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게 자율주행자동차는 자동차 회사가 고부가 가치로 자기네가 이윤을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열심히 가질 거고 그런 환경 속에서 그부 환경을 보다 많이 잘 만들기 위해서 인프라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얘기하실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전기자동차는 사실은 규제라든지 이런 어떤 정부 정책적인 부분이 같이 가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가지 않을 부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키스텝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전기자동차와 미래자동차에 대한 전체적인 기획이라든지 그런 어떤 사업에 대한 평가를 주로 하시는 곳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사일로 효과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서 칸막이 쳐서 나가지 않게 특히 이제 제가 요즘 자율주행 같은 걸 보더라도 과기부가 추구하는 바하고 산업부가 추구하는 바하고를 보면 벽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좀 잘 아울러서 좀 효과적으로 아까 우리 구영복 센터에 말씀하셨지만 전과장 평가를 통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어떤 역할이 주어질 수 있게끔 잘 좀 기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칩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 자동차의 기술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그 규제가 또 새로운 기술 혁신을 일으키는 또 대표적인 영역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미래차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의 정부 연구 개발은 아무래도 완성차보다는 하부 구조 그 부품 소재 이쪽을 좀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시스텝 안에서 미래차 이런 수도차 이런 쪽에서는 관련된 그런 어느 정도 기반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R&D 사업들을 좀 준비를 해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